이런 말도 있습니다. 뭡니까?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 내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철전지 원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활성선수입니다. 활성선수. 진짜... 이렇게 수종 누나랑 샘 형 이렇게 폭삭 늙게 만드는 그 나쁜 놈. 이렇게 직설적인 멘트 하는 사람도 나쁜 놈이에요. 잘했어, 잘했어.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우리가 호흡할 때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가 에너지 소비와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노화를 부추긴다고 하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못이 오래되면 녹이 쓸듯이 몸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기능들이 점차점차 떨어지고 그러면서 활성산소의 양은 늘어나게 되면서 재기능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90% 정도가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 명의 근원이네, 그럼. 어떻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노화를 촉진시키고 피부뿐만이 아니라 알츠하이머나 백내장, 관절염 등 노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질환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맥 경화증은 물론 DNA 변성을 유발해서 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무섭다. 아, 집에 가만히 있어도 피할 수도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정말 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릴 건데요. 건강 국가지수 1위, 2040년 기대수명 1위, 스페인에서 해독의 비밀을 찾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펄색이 좋아요. 스페인 이케 딸이 에너지 are 혜독이 건강 Here infection 주먹는 것이라니요 대동차도 공it이예요 이통차도 피 부정없는 혈관 피부가 내 기술가 분명히 따로 변신하지 자전의 건강에 불려주시는데 평소에 제공하는 혈관 독 성독의 주장은 신경 쓰게 됐는데 자꾸 고통이 문제네 생산에 경우가 만나면 비전 속성된 그러니까 수작전이 남았다는 걸 과연 그의 공급의 주장은 쓰게 될 수적으로 제공det wrong 유통사상 경제인 방어머들의 유일한 금방에 보이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Es relevante considerar que, con el paso del tiempo, los niveles de glutatión disminuyen aproximadamente un 15% en cada década a medida que vamos envejeciendo. Recientemente en España ha habido un creciente interés en la salud en la piel y muchas personas consumen productos que ayudan a fortalecer el sistemañぐ como es la glutatió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